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열 번째 정렬 입니다 우리 앞에 시간에서 우리 선형구조 비선형 구조 배울 때 이 자료 구조라는 것은 나중에 뭐 정렬을 할 때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을 보셨을 거에요 그래서 정렬에 대한 내용을 보는데 얘는 또 나중에 실기에 가시면 알고리즘에 얘가 또 나옵니다 이 구성을 이용해서 순서들을 그리고 코딩하는 요러한 형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쭉 봐주시면 좋겠죠 자 우선은 정렬에는 뭐냐 데이터를 기준 항목에 따라서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을 우리가 정렬이라고 하고요 이 정렬 알고리즘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해야 될 고려사항이 있는데 얘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선은 데이터 양이 얼마나 많으냐 초기 데이터 배열 상태가 어떠냐 키값들의 분포는 어떠냐 사용 컴퓨터 시스템 특성은 어떠냐 뭐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자 우선 종류에는 크게 내부 정렬하고 외부 정렬이 있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애들은 내부 정렬입니다 내부 정렬이라는 것은 메모리 내에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주격 장치 내에서 정렬이 이루어지는 애들을 우리가 내부 정렬이라고 하고요 우선 첫 번째 이제 삽입 정렬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삽입이라는 거 인서션 소트고 영어로도 기억하고 계세요 인서션 소트 얘는 꽂아 넣는 거예요 정렬된 파일에 새로운 하나의 레코드를 순서에 따라서 삽입시켜 정렬한다 그랬는데 뭐 이렇게 알고 계시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아래 배열 값을 삽입 정렬을 이용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 삽입 정렬에서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바로 키 값이라는 애가 있어요 키 걔는 바로 누가 되냐면 최초에는 두 번째 애가 돼요 그래서 얘를 키라고 하는 변수 변수라는 거는 메모리 공간이죠 거기다 넣어요 그래서 얘가 5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비교를 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지금 오름차순이니까 작은 애가 앞으로 가겠죠 오름차순은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1,2,3,4,5,6,7,8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오름차순이고요 내림차순은 19,8,7,6,5,4,3,2,1 이렇게 숫자가 큰 거부터 작은 거대로 나열하는 것이 내림차순이 됩니다 자 오름차순이니까 작은 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 키 값에다가 키 변수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꼭 그래서 얘가 물어봅니다 야 니 나보다 크니 물어봐요 커 그러면 얘를 뒤로 하나 밉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6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얘를 쭉 하고 집어 넣어요 집어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5 이렇게 들어가겠죠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절차는 나중에 실기에 가시면 하나하나 프로세스에 따라서 얘네를 작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번에는요 키 값을 그 뒤에 있는 세 번째 있는 값을 가지고 키 값에다 넣습니다 여기다 7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7이 들어가요 7이 이걸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이렇게 키 값은 우선은 지금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5, 6까지 들어간 거고 다음번에는 우리 뭘 쓴다? 바로 7이 키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 앞에 값부터 비교를 해요 야 니가 나보다 작니? 물어봐요 어 작어 그럼 놔두고 니가 나보다 크냐 그러면 뒤로 미는 거죠 근데 야 니가 나보다 크냐 물어봤는데 크지 않아요 6이거든 지금 그러면 그대로 있어요 다음에 또 한번 물어봐요 앞으로 물어봐요 야 니가 나보다 작니? 물어봐요 아니죠 얘가 더 작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 얘를 여기다가 삽입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7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다음번에는 다음번 배열인 얘를 우리 키 값으로 받아요 똑같은 순서대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 6, 7까지 우리가 정렬이 된 거고요 다음번에 이제 여기에서 얘를 똑같아요 바로 앞에부터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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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해 나갑니다 야 니가 나보다 크냐? 커 그럼 뒤로 7이 빠져요 그리고 얘는 빠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야 니가 나보다 크니? 커 그럼 얘가 6으로 바뀌겠죠 뒤로 하나 밀립니다 야 니가 나보다 크니? 그래 뒤로 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가 맨 앞으로 2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기까지 했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순서를 한번 써보면 우선은 2가 맨 앞으로 갔겠죠 그 다음에 5가 앞에 있다가 뒤로 빠졌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7 이 순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번에는 다음번 배열을 키 값으로 받아요 8 가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반복합니다 이렇게 계속 비교해요 야 니가 나보다 크냐? 아니? 니가 나보다 크니? 아니? 니가 나보다 크니? 아니? 니가 나보다 크니? 아니? 그럼 난 다시 돌아갈게 다음에 9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니가 나보다 크니? 아니? 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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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나 다시 제자리로 갈래?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정렬을 하게 되면 2, 5, 6, 7, 8, 9 라고 하는 정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삽입 정렬에는 뭐가 필요하다? 키 값이 필요하다 그리고 뒤에서 앞으로 비교합니다 키 값에서 앞으로 그리고 나보다 비교를 하는 거죠 내림차순이면 또 반대가 되겠죠 니가 나보다 작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제? 그래서 이걸 반대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걸로 부등호 차이로 내림차순, 오름차순 정렬할 수가 있고요 얘를 이용을 해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다음 값을 가지고 원패스 즉 한 번에 쓸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건 뒤에 문제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쭈쭈쭈쭈쭈쭈 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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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예 2, 5, 6, 7, 8, 9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자 버블 정렬은요 얘는 물방울이에요 물방울로 이렇게 두 개씩 두 개씩 그리고 이게 7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게 못 만드는 게 쉽지 않구나 요렇게 요렇게 묶어가면서 두 개씩 앞에부터 뒤로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해 나가는 앱니다 나중에 실기에 가시면 얘를 앞뒤로 양방향으로 정렬하는 문제가 있어요 앞뒤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좀 빠르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는 것이 버블 정렬입니다 말 그대로 물방울 정렬이에요 그래서 지우고 얘네도 한 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몇 번째 패스한 것의 결과를 선택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우선은 요렇게 두 개를 묶어요 물방울로 그래서 얘가 물어봅니다 야 니가 나보다 작으면 우리 자리 바꾸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니가 나보다 작니? 어 그러면 자리 바꾸자 우리 이렇게 바꿉니다 다음에 요렇게 야 니가 나보다 작니? 물어봐요 아니 그럼 그대로 있어 자 니가 나보다 작니? 어 그럼 우리 자리 바꾸자 자 니가 나보다 작니? 어 그대로 있어 야 니가 나보다 작니? 어 그대로 있어 그래서 이게 바로 원패스예요 이게 원패스 한 거의 결과가 5, 6, 2, 7, 8, 9 이렇게 돼요 어 요거 지우고 좀 이쁘게 다시 쓰고 2패스로 가야 2패스로 가야 되니까 한번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5, 6, 2, 7, 8, 9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2패스 가면 이번에는 다시 한번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 여러분들 딱 보니까 어때요? 버블 정렬은요 한번 원패스 하면 가장 큰 게 맨 뒤로 갑니다 요 특징만 알아도 나중에 문제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왜? 물방울이 뒤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가장 큰 게 뒤로 밀려요 자연스럽게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부터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두 번째 갈 때는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물어봐요 야 니가 나보다 크니? 아니 그럼 그냥 5, 6 그대로죠 야 니가 나보다 크니? 뒤에서 물어본다고 했을 때 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5, 2, 6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요렇게 묶어서 물어봐요 그대로 있겠죠? 그죠? 자 요렇게 묶어서 봐요 그대로 있겠죠? 여기는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이쪽에 가장 큰 애 갔으니까 그럼 이게 2패스니까 여기서는 두 번째 값인 8, 9까지가 이제 정렬이 된 거죠 그래서 버블 정렬에서는 패스할 때마다 뒤에부터 정렬이 된다라는 거 자 다음번에는요 자 5, 2 이렇게 했어요 야 니가 나보다 작니? 어 자거 그럼 바꾸자 다음에 니가 나보다 작니? 아니 니가 나보다 작니? 아니? 아니 근데 여기는 갈 필요가 없죠 여기까지 갈 필요 없죠 그래서 얘는 버블 정렬 같은 경우에는 패스할 때마다 뒤에부터 정렬이 되기 때문에 반복 횟수가 하나씩 줄어들어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이제 실기 가서 또 보시겠지만 필기에서도 또 계속 출제가 되는 애이기 때문에 한번 좀 기억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선택 정렬이에요 가장 기초적, 기본적인 건데 얘는 얘는 버블 정렬하고 반대로 앞에 거부터 정렬이 됩니다 뭐 여기 이론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만 저는 말씀드릴게요 자 얘는요 선택 정렬이에요 얘가 선택됐어 얘가 기준점입니다 앞에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요 요렇게 물어보고 요렇게 물어보고 요렇게 비교하고 순서대로 비교를 해요 자 그럼 처음에 야 니가 나보다 작니? 그럼 너 나랑 사리 바꿔 그래서 5, 6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음에 얘랑 물어봐요 5하고 7 니가 나보다 작니? 아니? 니가 나보다 작니? 어 작아 그러면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나요? 얘가 2로 바뀌고 여기가 5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에 비교해봤자 2가 제일 작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 선택 정렬 같은 경우에는 패스할 때마다 이게 원패스거든요 원패스 할 때마다 앞에 거부터 정렬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얘를 기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6하고 얘하고 비교해요 야 니가 나보다 작니? 아니 그럼 그대로 있어 야 니가 나보다 작니? 어 그럼 우리 자리 바꾸자 그래서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6하고 5하고 바뀌겠죠 그래서 얘는 5가 되고 얘는 6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자 5하고 8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로 작은 값 여기서 체크가 됩니다 자 그 다음번에는 얘가 또 기준이 되겠죠 물어봐요 얘 니가 나보다 작니? 어 그래 그러면 나랑 자리 바꾸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6하고 7이 자리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6이 되고 여기가 7이 됩니다 니가 나보다 작니? 아니? 니가 나보다 작니? 아니? 끝 그래서 2, 5, 6, 7, 8, 9 이런 식으로 정렬되는 것이 바로 선택 정렬이 됩니다 자 투 웨이 병합 정렬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두 개의 키 값을 한 쌍으로 해가지고 각 쌍에 대해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정렬된 각 쌍의 키를 병합해서 하나의 정렬된 서브 트리로 리스트로 만드는 애가 바로 얘가 투 웨이 병합 정렬입니다 간단히 정리만 하셔요 자 퀵 정렬 같은 경우에는 얘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빨리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퀵 정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레코드에 많은 자료 이동 없이 하나의 파일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가면서 정렬하는 기법이래요 키를 기준으로 작은 값은 왼쪽 큰 값은 오른쪽으로 모아서 정렬해 나가는 건데 얘는 나중에 실기에 가서 보세요 여기서는 방법에 대한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론 기준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힙 정렬 전 이진 트리를 이용해서 정렬한대요 특징적인 것만 기억하세요 다음에 이제 외부 정렬이라는 애가 나와요 외부 정렬은 보조기억 장체에서 정렬이 일어나는 거고 얘는 밸런스 병합 정렬 그 다음에 캐스케이드 병합 정렬 폴리파즈 병합 정렬 오실레이팅 병합 정렬 다 뭐예요? 병합 정렬이에요 그치? 자 이렇게 된다는 거 보셨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초기 자료가 있어요 얘 삽입 정렬을 이용해서 오름차순을 했을 경우 원회전이래요 자 삽입 정렬은 얘가 키값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물어본다 그랬어요 야 니가 나보다 작냐? 아니 그럼 뒤로 빠져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 3을 꽂아놔요 다음에는 다음번에는 얘가 키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4가 키가 돼서 물어봐요 팔한테 야 니가 나보다 크니? 어 그럼 뒤로 와 야 니가 나보다 크니? 아니 그럼 난 일로 들어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까 우리가 지금 원패스만 물어봤으니까 다시 원패스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원패스만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에서 얘가 키값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키값이야 3이에요 자 니가 나보다 크니? 뒤로 와 나는 들어갈게 다음번에 얘가 4가 키값이 되고 야 얘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야 니가 나보다 크니?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난 거지 우리가 38497이 원패스예요 얘는 38497이 원패스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투패스까지 한번 가보죠 투패스 자 4가 됐어요 4가 기준으로 해서 야 니가 나보다 크니? 그럼 뒤로 와 그 다음에 니가 나보다 크니? 아니 그럼 내가 여기 들어갈게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번에는 이번에는 9가 키가 됩니다 야 니가 나보다 크니? 아니 니가 나보다 크니? 아니 얘는 아니죠 니가 아니? 아니 다음에 이번에는 7 키가 됩니다 물어봐요 이게 9 있으니까 니가 나보다 크니? 어 그럼 뒤로 와 니가 나보다 크니? 어 뒤로 와 니가 나보다 크니? 아니 그 다음에 나는 7 10로 들어갈게 이렇게 해서 3, 4, 7, 8, 9 그래서 총 몇번째 하나 하나, 둘, 셋, 넷 4 패스만의 정렬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아까 우리가 봤던 첫번째 있는 고 값이 정렬의 완성 원패스의 답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음 자료에 대해서 셀렉션 소트에 대한 오름차순 정렬할 경우 패스3의 기준은 어떻게 됐나 그랬어요 패스3에요 셀렉션이니까 선택정렬입니다 얘는 이제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세번째니까 앞에 있는 애가 3개가 앞쪽부터 되니까 정렬되어 있으면 돼요 그제? 자 근데 우선 한번 봅니다 야 니가 나보다 작니? 그럼 앞으로 와 나랑 바꾸자 3, 8 야 니가 나보다 작니? 아니? 니가 나보다 작니? 아니? 니가 나보다 작니? 아니? 됐죠? 다음에는 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3 됐으니까 이게 원패스에요 지금 그치? 자 투패스 갑니다 얘가 기준으로 해서 니가 나보다 작니? 어 니 뒤로 와 니 앞으로 와 니가 나보다 작니? 아니? 니가 나보다 작니? 여기서 보면 이제 지금 얘는 이미 끝난 거죠 치환을 했기 때문에 그치? 여기가 8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4랑 비교하는 겁니다 4, 9 아니 8 7, 아니 됐죠? 투패스는 3, 8 3, 4, 8 9, 7이 되는 거고요 다음번에는 누가 돼요? 여기에 있는 9가 기준이 되겠죠 좀 아까 요게 기준이었나? 아 요걸로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그치? 자 8이 기준입니다 자 이제 또 물어보는 겁니다 야 니가 나보다 작니? 물어봐야 되겠죠 앞으로 와야 되니까 아니 니가 나보다 작니? 그럼 자리 바꾸자 7, 8, 9 얘가 3패스입니다 됐죠? 그럼 한번 써볼게요 3, 4, 7, 9, 8 여기까지 된 거고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 우리 여기까지 했으니까 세 번째 배열까지 했으니까 마지막에 합니다 얘가 니가 나보다 작니? 그럼 8와 9, 3, 4, 7, 8 그래서 총 네 번째 패스로 끝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3패스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3패스까지 답을 찾아야 되니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1패스 자 니가 나보다 작니? 그럼 앞으로 와서 우리 자리 바꿔 됐죠? 니가 나보다 작니? 아니 니가 나보다 작니? 니가 나보다 작니? 아니 1패스 자 2패스는요 얘를 기준으로 갑니다 니가 나보다 작니? 어 그럼 자리 바꾸자 3, 4 그리고 여기는 8이 되겠죠 야 니가 나보다 여기 이제 8이 들어가겠고 니가 나보다 작니? 아니 니가 더 작니? 아니 그럼 9, 7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이 기준이 되겠죠 야 니가 나보다 작니? 아니 니가 나보다 작니? 어 그럼 자리 바꾸자 그래서 3, 4 7, 9, 8이 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부터 정렬이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주격장치 대에서 이루어지는 정렬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얘는 뭘까요? 이거 캐스케이드 정렬 됐습니까? 다음에 4번 다음과 같이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을 경우에 적용된 정렬 기법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얘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선은 우선은 원패스 했을 때 보니까 여기서 제일 작은 값이 12구요 가장 큰 값이 76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버블 정렬 같은 경우에는 원패스 했을 때 가장 큰 애가 여기에 76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얘는 버블 정렬이 아닙니다 자 다음에 선택 정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 원패스 했을 때 가장 작은 12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얘도 선택 정렬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세 개밖에 없지 뭐? 인서션? 소트에요 자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도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리만 알면 쉽습니다 자 우리 키값이 이놈이었단 말이요 그치? 그래서 28이 앞하고 물어봅니다 야 니 나보다 크면 뒤로 가 그래서 64가 갔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지 그래서 28이 앞으로 삽입됩니다 다음번에는 이놈이 기준이 되겠죠 야 니 나보다 크면 뒤로 가 봤죠? 야 니 나보다 크냐? 아니야 그러면 나 그냥 앞자리로 들어갈래 33 됐죠? 다음번에는 이놈이 기준입니다 76이죠 야 니 나보다 작니? 니 나보다 크니? 라고 물어봐야 되겠지 니 나보다 크니? 아니 니 나보다 크니? 아니 그대로 홀딩 다음번에는 이놈이 되겠죠 야 니 나보다 크니? 어 그럼 뒤로 가 야 니 나보다 크니? 어 그럼 뒤로 가 하나씩 하나씩 밀리게 됩니다 이렇게 자 니 어 그 다음엔 아니네 그래서 이쪽으로 삽입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이놈이 되겠죠 야 니 나보다 크니? 그럼 뒤로 와 요거 물어보는거죠 얘랑 뒤로 오고 니 나보다 크니? 뒤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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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나보다 크니? 아니 맨맞이 앞으로 끝났으니까 10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가는게 이제 삽입정렬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